여기는 이제 이론상 말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거의 90% 이상이 계산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제 말문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균형이란 말이 나올 때 균형 균형이란 말 나오면 같아질 때를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아질 때 뭐와 뭐가 시장에 있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수요곡선 D도 있을 거고 공급곡선 S도 있을 거예요. 같아지는 건 어디? 만나는 점이겠죠. 이 만나는 점이 시장 균형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가격을 시장에서 균형가격 만들어지니까 균형가격은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시장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가격 시장가격 이때 양을 균형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균형상태 같아지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 같다. 당연히 균형일 때는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도 어때요? 같아요. 균형가격으로 같을 거다. 균형일 때는 무조건 수요과 공급과의 가격과 양이 같다라고 동시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니까 이따가 계속 배우겠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일시적인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보죠. 1번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상태가 나올 거예요. 이 상태를 보니까 시장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예요. 높은 상태를 쭉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이 많아요. 가격이 높아졌대. 시장가격보다 높아졌대. 파는 사람이 많겠죠. 이걸 그래프로 봤더니 당연히 파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높은 상태를 보니까 수요량은 여만큼이고 공급량은 여만큼인 거예요. 오른쪽 감이 양이 많은 거죠. 누가 많은 거예요?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공급량이 많다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제 QD하면 수요량, QS하면 공급량 이렇게 많은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일시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변해요. 공급이 많대. 파는 사람이 많대. 그럼 가격이 또 변하겠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갈까? 무한정 막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균형 가격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다시 또 얘가 내려가서 세 번째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한번 해석하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낮아졌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아요.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싸졌으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거니까 수요량이고 여기는 공급 곡선과 만나니까 공급량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수요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 얘가 2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후에 가격은 또 변하겠죠.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올라가서 균형 가격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제에 대한 논리를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잘 정립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될 거 이거 하나 보죠. 별표 하나 채워놓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를 한번 보죠. 초과 수요. 우리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거에 공급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니까 이걸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낼 때는 이 공급량으로 해석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가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누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는 공급 부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보죠. 주택 시장에서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초과 수요래요. 그러면 공급이 많은 거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 측은 신규주택 구입이 용이하다 어렵다. 어렵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신규주택 구입이 어려울 거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이다. 다시 한 번 보죠. 이거 연관지어서. 여기다 체크해둬도 괜찮고 메모해둬도 괜찮아요.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만큼 받지 말고 싸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할 때 어떻게 시장가기보다 낮게 규제해야죠. 낮게 규제해야 돼요. 높게 규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높게 규제하면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줘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 돼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 영향이 없고 낮게 규제해야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낮게 규제했어요. 그러면 싸져니까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언제나. 시장에서는 언제나. 무슨 상태. 균형 상태가 아니라 정부가 일시적으로 의도해서 규제를 낮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시장에. 그럼 수요가 많아지겠죠. 싸졌으니까. 시장에서 언제나 항상 뭐가 나타난다. 초과.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언제나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그럼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초과 수요를 좀 해석할 때 단기도 초과 수요고 얘가 장기로 가도 초과 수요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1, 2월 달에 배웠으니까 잠깐 좀 생각해 보면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양이 변하기가 어려워요. 공급량이 변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장기로 가면 공급량이 변하기가 용이해져요. 탄력성이 커지다 보니까. 장기로 가면 탄력성이 커져서 양이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낮게 규제했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리는 쪽으로 변할까? 줄이는 쪽으로 변할까? 줄이는 쪽으로 변하겠죠. 공급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럼 공급이 더 부족해지겠죠. 장기에는 공급이 더 부족해져요. 공급이 더 부족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얘가 100개고 90개면 초과 수요 10이에요. 얘가 줄어서 50개로 바꾸면 초과 수요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공급이 더 부족해질 거예요.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해져서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랬어요. 장기에. 이때 이제 술지자가 쓰는 말은 장기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초과 수요라는 말은 공급 부족이다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이해가 좀 편해져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이다.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정책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계산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건 계산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이제 수업 끝내고 마지막에 푸는 확인학습 문제는 계산 문제 뺀 말 문제 위주로 제가 문제를 냈고 계산 문제는 바로 제가 풀어줄 테니까 수업 중에 한번 보죠. 문제에서. 일단 두 번째 문제 먼저 보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공급량이 3P이고 시장 수요함수가 Q는 1200-P에서 Q는 1600-P로 변했다. 이때 균형 가격. 균형일 때 가격이 변하는 여기다 균형의 동그라미 쳐야 하나야 돼요. 균형일 때 가격 변화는 얼마냐. 균형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표시하면 공급함수는 이걸 식으로 표현하죠. QS는 3P Q는 3P S는 공급을 얘기하니까 공급 거라는 건 아니까 S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식은 Q는 3P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요는 수요 D1은 수요 거 첫 번째라는 얘기고 D2는 수요 거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옷도 쓸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수요는 Q는 1200-P에서 변했다. 어떻게? Q는 1600-P로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여기서도 Q는 얼마? 3P일 거다.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을 딱 우리가 연결지으면 균형이라는 걸 잡을 수 있죠. 균형.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이때 균형 첫 번째, 균형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일 때는 수요와 공급이 어떠진다?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때를 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면 따를 때는 쓸 수 없어. 균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일 때는 여기 있는 공급량과 여기 있는 수요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와 얘는 같다, 이 꼴이고. 얘와 얘도 이 꼴이니까 같다라고 놀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 우변과 우변이 균형이라면 같다라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은 3P, 우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1200-P라고 이렇게 식을 놀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얘의 마이너스 1P가 넘어가면 뭘로 바뀐다? 플러스 1P로 바뀌는 거죠. 그럼 왼쪽에는 몇 P? 4P. 오른쪽에 1200. 그럼 P는 얼마? 300. 자 2는 가격인데 그냥 가격이 아니라 언제?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 300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럼 균형량은 얼마일까요? 균형 가격일 때는 무조건 균형량이 나와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함수식에 배웠을 때, 여기에서 이때 균형 가격일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균형량. 균형량일 때는 무조건 균형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균형 가격이 300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하면 이때 나오는 양은 뭐다? 균형량 되겠네요. 3 곱하기 300이니까 균형량 얼마? 900. 물론 여기 있다 대입해도 얼마 나올까? 같아야 되죠 양이. 여기에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다 대입해도 1200-300이니까 얼마? 900. 똑같아요. 그냥 편한 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보죠. 그럼 두 번째 균형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우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식을 쓸 수 있죠. 그러면 3P는 1600-P. P는 1P니까 넘기면 4P는 1600. P는 얼마? 400. 이렇게 될 거고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가격 400. 여기다가 400을 대입하면 이때 나오는 양이 1200이 뭐다? 균형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균형가격은 100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300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이란 말 붙였어. 가장. 이것도 못 풀면 계산 문제 손 못 대요.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노력하셔서 옆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풀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